안녕하세요. 매직에크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아두이노 윤에다가 수분 센서, 바로 하이그로미터 센서를 연결을 해서 블링크로 수분 센서의 값을 확인하는 것을 해봤는데요. 그냥 단순히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확인을 했죠. 이번 시간에는 단순히 값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수분 센서의 값이 일정 이상, 조건이 충족된, 예를 들어가지고 물이 부족하면 여기 수분 센서에 연결된 아두이노 윤이 제 트위터 계정으로 트윗을 보내도록 하는 것을 한번 구현을 해볼 거예요. 이번 시간 사용할 아두이노 윤 회로 연결은 이전 시간에 사용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두이노 연결은 굳이 여기 설명 안 하고 이전 시간에 했던 것을 동일하게 사용할 거고요. 대신 여기 아두이노 윤 쪽에 업로드해야 되는 스케치를 좀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곧바로 아두이노 윤 쪽 스케치를 수정을 해볼게요. 아두이노 스케치는 이와 같이 작성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기존에 우리가 다른 블링크 강의에서 했던 것처럼 기본 예제에 있는 코드를 살짝만 수정을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헤더 중에 심플 타이머라는 헤더를 제가 추가를 해놨어요. 심플 타이머라는 헤더를 추가를 했고 그 밑에 이와 같이 심플 타이머 관련된 라이브러리 변수를 타이머라고 선언을 했고요. 피스테이트는 어떤 용도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전의 상태 값을 확인하는 거. 근데 단순히 로하위가 아니라 그 아날로그 값의 이전 값을 저장하는 용도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타이머라는 것을 왜 쓰냐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만약에 화분 쪽에 있는 물이 부족하면 그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트위터로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때 매번 실시간으로 아드위너 쪽에서 물이 부족한지 관찰을 해줘야 되는데 원래 일반적으로 아드위너 쪽 코드를 우리가 작성을 했다면 아마 루프 부분에서 이런 코드를 작성을 해서 트위터를 보내도록 하겠죠. 근데 예전에도 제가 설명했다시피 어떤 블링크 쪽 인터넷 관련된 명령어를 사용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이런 루프 부분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블링크 쪽에서도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만약 루프 부분에서 그와 같은 인터넷 관련된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 이 루프가 계속 실행되는 거다 보니까 자칫 블링크 쪽 서버에 가부하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보내는 명령어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쪽 서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루프 부분에서는 인터넷으로 명령어를 보내는 것을 사용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다면 매번 반복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타이머예요. 이 타이머를 사용을 하면 주기적으로 1초마다 1분마다 1시간마다 어떤 동작이 실행되게 하고 싶다 할 때 제가 이 타이머를 사용하면 돼요. 이 타이머를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제가 먼저 주기적으로 실행하고 싶은 동작을 함수로 이렇게 만들어놔요. 저 같은 경우에 체크 워터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위에 보면 이렇게 타이머라고 라이벌리 변수를 선언해 놨잖아요. 이 라이벌리 변수를 타이머 처음 한 다음에 그 라이벌리 변수에서 setInterval이라는 것을 실행을 해줘요. setInterval이라는 것을 실행해 줄 때 앞에가 시간이고요. 어떤 시간마다 실행을 해줄지 뒤에가 함수명인데 바로 제가 주기적으로 실행하고 싶은 함수명 그리고 참고로 이 시간 같은 경우에는 밀리세컨드 단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두이노 쪽에서 딜레이 함수 쓸 때도 이제 밀리세컨드 단위죠. 지금 저는 1000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뒤에 L은 이 숫자형이 롱형 타입 바로 이제 나중에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알 텐데 지금 내가 입력한 이 데이터의 종류가 롱형이다라고 이제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0이라고 적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1000이라고 한 거는 제가 1초마다 이 물의 상태 값을 확인해라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물론 이제 물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너무 자주 확인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곧바로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1초로 해놨고요. 이렇게 1초로 해놓으면 이제 타이머 관련된 설정이 되고 이렇게 한다고 이제 타이머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루프 부분에서 매번 타이머.run이라고 이렇게 실행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루프 부분에서 타이머.run이 실행되면서 그 정해진 시간이 될 때마다 이 함수를 실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실행되는 함수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함수가 실행될 때마다 아날로그 리드로 센서값, 수분 센서값을 확인을 하고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다시피 제가 사용하는 수분 센서는 값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1023에 가까울수록 물이 없는 거고 0에 가까울수록 물이 가득하다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현재 상태 값이 현재 상태가 700보다 크고 이전 상태가 700보다 작았다면 이전에 700보다 작다가 값이 700보다 커졌다면은 트위터로 물주세요라는 트위터를 보내도록 이렇게 코드를 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버튼을 사용했을 때처럼 우리가 이전에 다른 것을 사용했을 때처럼 현재 상태 값을 pstate라는 변수에 넣어주도록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트위터를 보내놓은 것은 간단해요. blink.twit이라고 이렇게 적어주고 그 안에 우리가 트윗을 보내고 싶은 글자 수를 이 안에 쌍따옴표로 적어서 보내주면 돼요. 이 코드를 아두이노 윤에 업로드 해주세요.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아두이노 윤 쪽에 수분 센서가 연결되어 있고 지금 제가 미리 화분 쪽에다가 물을 많이 부어놓고 이거를 이제 꼬챙이를 꽂아놨어요. 이 상태에서 blink 쪽을 보면은 먼저 지난 시간처럼 한번 그래프를 동일하게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프를 넣고 들어가서 핀, 아날로그, A형하고 컨티뉴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추가를 해줘야 되냐면은 추가를 해줄 때 밑에 notifications라고 적혀있는 부분 보면 트위터라고 새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면은 이제 그 트위터를 사용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트위터 같은 경우에 설정을 해줘야 돼요. 눌러주면은 여기 커넥트 트위터라고 뜨는데 눌러주면 이와 같이 트위터 로그인이 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하려면은 기존에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트위터 계정이 있어서 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볼게요. 제 계정으로 로그인 한 다음에 기다리면은 이 앱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알림이 떠요. 그때 이제 허용하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연결이 되고 지금 보는 화면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은 연결이 정상적으로 되면은 자기 트위터 계정 아이디랑 옆에 이렇게 커넥티드라고 저는 이제 네오스 쌀치조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골뱅이하고 제 아이디하고 커넥티드라고 적혀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이 상태에서 실행을 누르고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지금 값이 350쪽에 이제 머물러 있죠. 제가 만약에 이제 꼬챙이를 뽑으면은 이제 물이 거의 모자라니까는 700 이상의 값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 트위터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때 컴퓨터 쪽을 같이 보면서 확인을 하면은 제가 이렇게 꼬챙이를 뽑으면은 이제 화면에 웹브라우저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트윗 한 개 보기라고 뜨죠. 누르면은 이렇게 물 주세요 라고 표시가 떠요. 다시 꼬챙이를 한번 깊숙이 꽂아볼게요. 꽂으면은 다시 그 센서 값이 245, 250 밑으로 떨어지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빼볼게요. 빼면은 방금 전에는 제가 빼자마자 바로 트위터가 보내줬는데 지금은 트위터가 보내지지 않죠. 그 이유는 바로 이 트위터 같은 경우에 그 보낼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바로 1분에 한 개만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스팸으로 쓸까봐 이렇게 1분에 한 개만 보낼 수 있도록 제한을 해놨는데 아마 화분용으로 쓸 때는 1분에 한 개만 보내도 충분히 적당히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이렇게 센서 값이 만약에 어떤 조건 하에 센서 값이 떨어졌을 때 사용자한테 트위터를 알려주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블링크를 사용해서 트위터로 알림을 보낼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 이와 같이 아두이노 윤 쪽에 연결된 숨은 센서를 감시를 해서 만약 물이 모자르다면은 이 아두이노 윤이 여러분들의 트위터 계정으로 트위터를 보내는 것을 한번 해봤어요. 이 트위터 보내는 것은 아까도 코드 쪽에서 봤던 것처럼 블링크.트윗만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블링크 쪽에서 그 트위터 블럭을 추가를 해서 트위터 계정만 연결만 해주면 돼요. 따라서 이 화분 센서, 그러니까 화분 관련된 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블링크로 만드는 다른 프로젝트 쪽에서도 이 트위터를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래요. 다음 시간에는 창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리드 스위치라는 것을 아두이노 윤 쪽에 연결해서 확인해 보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